법에 바꿔야 규제를 바꿔 규제를 네가 어떻게 바꿔 국회의원이야? 내가 국회의원 할게 야 이거 생각으로? 한번 해볼래? 싸우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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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영상 보고 야 이거 일본 야 우리는 이번에 일본 가서 이렇게 약간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괜찮냐? 야 진짜 잘했다 야 근데 이거 노래 완전 최신곡 아니야? 최신곡이지 저작권법 걸리지 않아? 그럼 야 최신곡이든 말이든 야 이거 어차피 뭐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그냥 올라오는 건데 상관있냐? 야 저작권법에 걸리지 당연히 야 저작권법 야 그게 진짜 다 좀 오바야 야 페이스 오브 페이지에 비영리적인 목적을 올리는데 뭐 누구 뭐 대가바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중요하냐 그게? 아니지 문제지 영리지 비영리지 어떻게 알아 네가 야 너무 그 법이 야 법이 애매해 법이 야 법이 문제나 여기 여행 영상 하나 보다가 이렇게 시끄러져가지고 보였는데 솔직히 저도 그 여행 동영상 요즘에 SNS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애매함을 둘째 떠나서 찝찝해 찝해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써도 되나? 애매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작권법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는 저작권의 존재 자체가 일단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작권 생각해봅시다 저작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그럼 이런 권리를 왜 만들었으며 법까지 만들어 보호를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저작권법 1장 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도 발전이 되고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음악 저작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최신곡을 삽입한 UCC들이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다분히 무시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애매한데 이게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음악 저작물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 저작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게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제 뭐 다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죠 1조이랑 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타인의 음악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작성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근데 창작성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음악은 정확하게 언제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막 5만년 전이 됐다가 1만년 전이 됐다가 좀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추정된 최초 음악 발생 시기가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이게 참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 저작물을 다룰 때는 창작성이라는 말 대신에는 독창성이라는 말을 좀 더 자주 쓰는 편입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9배만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민족 또는 같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악이 인류와 함께 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간 공유적인 그런 느낌 저희 아는 그런 배우 공유 말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공유의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유의 영역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음악의 역사가 깊고 넓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음악들이 우리가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악은 느낌이 이미 유사한 음악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음악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음악의 역사까지 나오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 저작물은 창작성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공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든 음악 저작물은 이미 다 공유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저작권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인가요? 관련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창성을 일일이 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독창성이 인정이 되면 음악 저작물 아니면 표절곡으로 되는 것이겠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방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만의 무언가를 합하면 그때야말로 창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음악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할 게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원곡과 비슷한 표절곡이 넘쳐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음악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건 약간 논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어요 많이 졸리신가요? 죄송해요 네 다시 정신 차리시고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저작권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 음악의 영역은 조금 모호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할 때나 아니면 학위에서 뭐 이럴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비영리라는 말이 그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저작권법은 어떤 명목이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현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는 비영리 목적 공연을 허락하고 있다 하는데 뭐 우리가 학위회나 아니면 동호인들 공연하는 그런 자리에서 돈 안 받는 거 뭐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게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조사한 거 조사한 거 한번 자료 보시면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영리시설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써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저기 백화점 나이트클럽 아니면 뭐 저런 데서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들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가게에서 뭐 아니면 고깃집에서 나오는 음악들 이거는 돈 안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대가라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 우리가 밥 먹으면 밥 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내지 그게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나오는 이거는 그냥 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참 그쵸 그쵸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애매하다 비영리라는 것이 그만큼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애매해서 아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봤던 우리 영상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영상 자체도 페이스북에 올라올 때 우리가 그 올린 영상이 내가 올린 영상인데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고깃집에서 고기가 주고 음악이 주가 아니듯이 우리가 올린 영상에도 영상이 주지 음악이 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리적이다 비영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오히려 저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작권법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창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렇단 얘기입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좀 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하자 이 말이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애매하다 그러는 고소는 이걸 또 완화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영상 콘텐츠에서 음악이 영상의 주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영리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영상에 대한 대가로 현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몇몇 상업적 페이지에서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구독자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좀 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영리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또 아까 돈을 안 드리고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다 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마케팅 효과 누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뭐 요청도 하지 않은 효과를 뭐 그렇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창작 네 다양한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을 완화시켜야 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민강님이 말씀하셨던 바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의 주가 노래가 아닌 영상인데 주가 되는 영상을 창작하는 때 굳이 이렇게 저작권을 어기는 최신 곡들을 넣어가면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인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만드실 때 노래를 어디서 주로 사용하시나요? 혹시 공유마당이라는 아니 어? 저 알아요 유튜브 라이버를 유튜브 라이버를 감사합니다.